안녕하세요 요리 좋아요 드디어 새로운 반으로 이사 왔어요 아 지난주에 진짜 바빠서 영상 찍는 시간도 없고 오늘 드디어 시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이랑 치킨 먹으러 갈거에요 제 부모님은 한국 스타일의 치킨을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도 많이 도전하지 않고 오늘은 좀 서프라이즈 많을거에요 제가 원래 딤섬집 데려주러 가는데 몰카리로 한국 치킨 집에 갈거에요 좀 신났는데 약간 방연이 어떤건지 좀 궁금해요 우리 바로 갑시다 여러분 좀 emergency 나왔어요 제가 오프닝 좀 오래통안 찍어서 아빠는 그냥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같이 먹으러 갈거에요 좀 아깝다 아빠는 맛있는거 먹으러 갈거에요 좀 아깝다 엄마님, 너희도 먹으러 간식炸기야? 제가 봤을 때, 근데 아직도 못 먹으러 갈거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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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희도 먹으러 갈거에요 아니, 너희도 안 먹으러 간식炸기야 그럼 저희도 먹으러 갈거에요 그럼 저희도 먹으러 갈거에요 프랭크 성공 엘라베드로 오락하러 가는데 25천에 있어 아, 랄라이 가게는 꽤 밝고 공간이 넓었어요 거의 호텔 레스토랑 가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거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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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꿈 내 치킨은 배달으로만 시켰지 매장에서는 꿈 내 치킨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 음식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. 어묵탄, 피자, 계란말이, 떡볶이, 김치 볶음밥, 짬뽕도 팔아요. 한국에서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어요. 잘 먹어요. 우와. 우와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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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oras. 약간? 네. 맛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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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좋은것 같네요 아, 밥 먹기 필요해요 아! 아, 밥 먹기 필요해요 밥 먹기 필요해요 밥 먹기지 못해요 그다음에 고소한 취향이 좋네요 참cier顏미끝 음! 와! 겸준 macro! 와! 마음대로 생각나니? 많이 먹은 음식이 많아요 음! 그리고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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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? 아니, 내가 먹을 수 없죠 내가 먹을 수 없죠 내가 먹을 수 없죠 음! 너무 파삭 파삭하고 생각 너무 맛있어 아빠도 마카는 거 좀 아까네 그렇게 맛있납이 그런 것 같아요 를 부르기프에서 요즘에는 완전히 쎄쥄 쎄쎄쎄쎄 쎄쎄쎄 niveau 쎄쎄 쎄쎄가 tik나게iner 이 쎄쎄쎄 쎄쎄 쎄쎄' 것이 또 다른 present에 쎄쎄쎄쎄쎄쎄쎄 S가까ㅡ Lis 더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고소 이게... 炸? 안은? 이거.. 이거에요 Repert은 정말 불가능한거예요 이낙니다 훨씬 건강한거예요 너무 많이 하여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면이 정말 쫄깃하고 그리고 면이 조금 더 롯롯한거예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? 감사합니다 카스 시켰어 맥주인 카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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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은 이 끝이 터뿐 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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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와! 고마워! 수고하셨으면 좋겠지? 음! 수고하셨으면 좋겠지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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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짠 네 네 못먹어 한국어로도 먹었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어로도 먹었지만 괜찮아요 그냥 입고 싶어요 한국어로도 먹었죠 그냥 입고 싶어요 그냥 입고 싶어요 98% 정도 98% 공부인가요? 응 와 이게 성재역 응 이게 성재역 응 음 음 음 맛있어 음 소스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와 와 좀 커 좀 커 음 음 음 음 맛있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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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했는데 마지막에 383 홍콩도라도 먹었어요 근데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부모님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럼 뭐 괜찮아? 저도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치킨 안 먹으니까 좀 행복했어 저기 홍고창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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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을 먹으러 왔어요